2017년에 문재인은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식비를 비롯해 치약과 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문재인을 흔히 쇼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언론을 이용해 보여주기식의 쇼정치를 해온 것이고 이번에 김정숙 관련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버린 언론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특활비와 문재인 부인 김정숙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 및 집행지침, 문재인과 김정숙의 의전비용 관련 예산 편성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고 초송비용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국민기만의 수준을 더더욱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인터넷에 뜨거운 화재의 합성사진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합성사진 작품은 김정숙이 지난 5년 동안 입고 언론에 공개된 옷들을 모아서 만든 한 장의 사진으로 역사의 교훈이 될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입은 옷은 모두 고급의 양장, 한복, 특별행사 의상으로 종류가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132명이 132가지 옷을 입고 있는데 각각 다른 여자들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바로 김정숙입니다. 남편의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최소한 이수자의 옷들을 국민세금으로 사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옷을 그렇게 많이 샀다면 호두, 핸드백, 장신구도 옷 색깔이나 모양에 맞춰서 다량 구입한 장식품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문제의 사진 중에서 젊은 서양 모델과 김정숙이 그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은 모습은 한 벌에 수천만 원씩 한다는 샤넬 류의 디자이너 드레스입니다. 김정숙은 심지어 3년여 전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혼자 타고 퍼스트레이리 외교를 한답시고 인도로 떠나 타지마할 등 주요 여행지를 관광하는 등 국민 혈세를 펑펑 써대는 망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용기가 한 번 뜨려면 얼마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반면에 미국은 전용기에 공무 이외의 대통령 가족이 탈 경우 1등석에 해당되는 항공권 비용을 사비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이 고가의 명품 옷을 해마다 30벌 정도씩 혈세로 입었다면 반드시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왜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문재인은 임기초에 스스로 솔선수범하겠다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려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자신있게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국민들 앞에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월급은 공식적으로 한 해에 2,500,000,000원입니다.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이 많은 돈을 받아서 임기 초반 약속했던 치약, 칫솔은 사비로 구매를 했는지, 부인 옷값에는 안 쓰고 뭘 했는지 국민들 다수는 강한 의심과 반감으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강력한 처벌이 행해져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